안녕하세요 오늘도 컬드세트 가보죠? 컬드세트 가보죠? 컬드세트 가보죠 컬드세트 가보죠 컬드세트 가보죠 컬드세트 가보죠 그럼 응? 이거 뭐예요? 파워크가 영무실이라는데 누가 계십니까? 누구 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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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집에 뭐.. 남의 연구실? 남의 집? 뭐 허락도 안받고 들어왔으니까 이것들이.. 아니 밖에 뭐 태풍 불드만 비가 오는 수준이 아니고 태풍이던데 거의 연구 데이터 뽑아가야 되니까 하하 이런 거를 제가 몇몇 번은 안본거잖아요 멘스토리만 진행해가지고 하하하하 1대 1이구나 문제는 저분 문제는 저분이 유리하긴 해요 하지만 저도 들 순 없다 랩이 똑같아요? 어? 랩이 똑같은데? 랩이 똑같은데? 랩이 똑같은데? 랩이 똑같은데? 랩이 꼬마야 어? 깔 못 받지 않나? 40짜리 들고 계시군요. 그쵸. 랜드 이펙트 못 받는데 못 받아도 50, 60이라 강력하긴 하네. ¿Qué? 10. 10. 이제 잡아야 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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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이 들어오거든요 X들은? 20이죠? 20이죠? 30 들어오는거야 그러니까 70대요 결국 얘는 무조건 써야된다 X는 오오 아이고 저것도 있구나 저거는 생각을 못해 아 이런 망했다 아아 그냥 눈이 있으니까 망치있어 그나마 잃은 돈 다시 받아오거든요 와 생각도 못했네요 그나마 잃은 돈 다시 받아오죠? 만화 네 패스트 맞아야지 ㅋㅋ 이쁘게 만들어야 돼 아 내가 죽는구나 여기까지는 제가 집에 뭐 연기 같은 게 있냐 아 진짜 뭐야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아저씨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으 아 뭐 뭐 으 여러분은 좋은 기회를 받으세요. 좋은 기회를 받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아이찬만 쓰게 만들죠. 아이가 이거 쓸까요? 도움이 되나? 안되나? 아 안되나?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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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을 잡 쟤를 잡아야 되거든요. 쟤가 지금 되게 문제에요.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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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거 같은데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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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아니 미쳤어요 진짜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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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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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버려 으허헣 아이차 하티가 정말로 실무 없으니까 *** 미안한데 ㅎㅎkin 눈 없다 공격이 들어올 적도 한데 아니네 이렇게 갤도 쓸모없거든요? 덕분이 워낙 HP가 단단해가지고 그냥 무적이 돼가는데 그냥 무적이 돼 다음 여행 헹 헹 혼나 Pyro 드링크 2번 주소 예에에에 어 오케이 제가 빛을 받을 수도 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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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연 뭐 하나 버릴까 아 이게 아마 공격이 어차피 안될거에요 뭔지 안나오네 여쭤 한번 싸워서 뭘 하긴 없애긴 없애야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러면 저도 손해가 있었지만 손해가 저쪽이 좀 더 컸어요. 저..저.. 아저씨를.. 아저씨를.. 비슷하게 생긴 아저씨를 없애버려야되는데 로고싱으로.. 아래.. 음.. 아.. 그살이 인식이.. 닦아버리지 특이한게 되게 많구나 같이 왔구나 잘왔다 이게 정말 필요없어요 저 약한 애들은 이번판은 너무 필요없어요 뭐 고양이를 바닥에 깔았으면 좋긴 하구나 어? 그냥 비켜야되나? 좋은것도 아닌데? 비키죠? 아 크리티컬 어? 크로로 크리티컬이 이건 뭐지? 다른건가? 스프리티컬이 스프레티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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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거 제거였죠? 어차피 제 땅이었지 ize 스프레티컬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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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있지도 모르니까 돈을 올려놨어 짜잔 이거 신중해야돼 랜드 이펙트 안될수도 있네요 50짜리로 일단 100이라는 소리인데 아 이거 좀 위험하 아 아 안될수도 아 없구나 아이 괜히 썼다 어? 어? 어 괜히 쓰는건 아니네 위드컬은 또 뭐야 이상한게 있어 아 저 카드 거기 또 있어서 그런가 흫 흫 흫 야 어? 아 그 스테라스 이펙트는 한번쓰면 안없어지는구나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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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땅 그거 이펙트 받은 것 같아요 네 요거랑 그거랑 다 된 것 같아요 Hold on 카슬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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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제가 지금 아이템이 없다는 거거든요 못 이겨요 아이템이 없어서 넘어갔어요 방템 말씀이시죠 제가 방템 좋아하는데요 아 내 땅인데 아 이거 끌렀다 40들어가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나갔으면 정말 좋았는데 사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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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남아야 빼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해보자 제가 알기로는 살아남아야 뺏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 맞네요 뺏어오는 거는 살아남아야 뺏어오는 거야 아 480조스야? 문제는 저 이펙트는 안 지워져요 이펙트 없애버리는 걸 쓰든지 다른 이펙트로 태워야되는데 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야 된다 넣어야 된다 다행히 40은 아닌 거 확인했어요 행복은 안 된다 페네페이션 아이씨 미치겠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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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됐어 2등 아이씨 아이씨 오 아이씨 그 다행히 let's go 아이씨 아, 백기네. 아, 백기네. 흐흐흐흐흫 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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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방템이 있잖아요 얘는 방템 쓸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안들타 어떻게 이거냐 아우 방템이 어? 방템을 왜 안 썼어 둘 건 준가? 고맙다 이거 정말 고맙다 내가 모르는 이펙트가 있나? 왜 안 썼는 줄 알아야 이거는 죽더라도 이거 써야돼 못 날라가게 해야지 못 날라가게 해야지 그 위에 살리죠 그 위에 아이템 써야되니깐 아트에 썼으려나 아트에 썼으려나 이거면 이득 저는 이득 본게 없지만 이득을 본거죠 개인한건 완전히 없지만 저쪽에서는 손해를 보게 했기 때문에 그 위에 데밀 어우 뭐 어쩌고 있었는데 무서운 말이 써있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뭐죠 뭐 에휴 아 쓰는 거 보니까 아까는 못 쓰는 상황이었나봐요 아닌데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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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갖고 오고 이제 좀 매우 период 10 12 20 저건 없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하다. 뭐 있었는데? 전 없나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쓸까요? 이거 귀찮은데? 아니, 이거 하나 더. 고블린은 괜찮을지도? 이 정도만 해서 한번 해보고 안되면 완전 바깥으로 가보자. 이걸 마지막으로 가죠. 아, 아이템을 들고 올걸. 아이템이 더 중요한데 지금. 얘를 안 빼고 왔네. 바꿀 것들이 나네. 이 정도는 안 빼고 왔네.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그거야 available. 도 datasets loved things Webs. 광화백드 챌 takie 테스트가 호환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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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쓰는거봐요 여기 저 트로이 목마가 아까 캐릭했어요 하하하하 많을수가 없더라구요 더 공격됐으면 아 진짜 돈없어 시작서부터 안좋은데 시작서부터 쓴다고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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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얘가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저런식으로 저도 밸런스를 맞춰야되는데 뭐 좀 쓰라고 안쓰네요 일부 아니죠 저 돌이 전 없어요 너무 한거 아니에요 이것도? 공격팬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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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자마자 망했는데? 이거 팔아도 또 팔아야되거든지? 어? 가보야되나?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왜이러지? 아니 왜 어? 진짜 지더라도 뭐 좋은 카드 나오겠거니 하죠? 제발 카드라도 좋은게 나오면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아 진짜 부사위도 안나오고 오 이미 망했네요? 일단 지는건데 제가 저러고 있을때 제가 막 깔아놔야되거든요 여기 접근도 못할정도로 뭐 쟤는 저기 열심히 깔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게 돈까지 줘가면서 매직볼트 되게 슬픈 상황인거지 흠 흠 지겠는데 여기 계속 걸려서 지겠는데 지겠는데 여기 계속 걸려서 지구 한자빈 미 지구 돈이 없구나 또 아 이거 저기 걸리면 만약에 저기 걸리면 그만하죠 저런 것도 있고 아 이것도 최악이에요 지금 야 없앴더니 나오네 장편만 그냥 죽이지 않겠나오 아이템을 올려야 되겠 아 또 나왔어 두개인가 몇개 더 있더라고 30자리가 있던거야 알잖아 아 진짜 이건 아니죠 이제 쓰죠 안되겠다 안되겠다 아니 진짜 뭐지 뭐지 왜 이러지 1랑 7 이제 쓰죠 버틸 1 3 2 2 3 2 아 그리고 얘랑 싸울 땐 그냥 한 크리처 몰아주는 게 날 수도 있어 아 그리고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어? 우이 또 맘에 우어 너 포 exploded 미치 운이 없어서 왔다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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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상대 어.. 80이잖아요. 80이거든요. 80이면 되나? 될 거 같은데? 80이잖아요. 얘도 되긴 되는데 얘로 가져야겠다. 야, 또.. 청몽 한 행도 하나? 또 청몽 청몽.. 저건 살아남아야 발동하는 거구나 서로 제가 져야 되네요 무조건 나도 못둔 거구나 고맙다 어? 나 이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 보지도 않고 왔는데? 파이로드 렉크 레이스 어? 보지도 않고 왔는데? 와 저 운으로 가는 운빨로 가는 캐릭터구나 저거 캐릭터카드구나 와 너는 회복이 필요해 다음의 여행을 잘해 패드 이리야 뭐 밖에 없는 저 은근히 공격하기 까다로워요 벌써 택이라 하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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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빠져나가는 거에요? 100 얼마 빠져나간거에요 지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6 으 으 으 으 으 으 1 되는데 안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30 60 예 써볼까요 이걸 써야될지도 모르고 근데 안되는구나 10이랑 20이랑 일단 기본 자체가 안되는데 요거 한번 써보죠 바로 쓰는구나 그럼 어떠세요 말도 안되게 들어온다 어 저 왜 돈 안뺏어와요 아무것도 안써야되는거요 아니 조건이 너무 까다롭잖아 보너스워텔 아 아이템 괜히 공격했네 뭐랄아 아 아 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 볼까요? 이게 아마 저는 그냥 저거 쓸게요 제가 아마 저거 쓸 거에요 안 쓰고? 아 어차피 저거지 아. 바보다 전 정말 바보가 맞아요 그걸 생각을 못 했네 퍼 주네요 그냥 제가 아이고 저한테 문제가 많네요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문제가 많아 능지 이슈가 있었을 줄은 제 능지 이슈였다 잠이나 잘걸 어차피 아이템 못 써 와우 이런 애들 빼고 와야되요 진짜 아이템이 있는데 아이템을 못쓰는 애들은 야아 한끝 차이 아까도 이렇게 지지 않았어? 한끝 차이로 계속? 어 뺏어 와봤자 못뺏어 온다는게 문제라 지금 어 뺏어 와봤자 어 뺏어 와봤자 뭐지 어 뺏어 와봤자 아 뺏어 와봤자 뺏어 와봤자 아 뺏어 와봤자 아 뺏어 와봤자 아 뺏어 와봤자 아 뺏어 와봤자 다음 주에 만나요. 말이 되니 와우 스코어 다해? 야 이거 이런식으로 쓰네요? 근데 와 미쳤다 육집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버리는구나 이 쓸모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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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쓸모없는데 안될거 같은데 드래곤조비 호린 카멜리온 일단 해요 되든 안되든 다 되죠 이야 pes trade 이거 왜 쓴거야? 어 젤 거미어소 얻었어요 이거 뭐지? 뭔가 얻지 않았어요 방금 저거 하면서? 근데 전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게임을 더 쉽게 만들어줬는데요? 저한테? 아 아 아 아니네요 경솔했어요 흐흐흐흐흐 2 나오지 5 1 1 2 2 2 자기 걸 다 고블린으로 바꾸면서 매직 파워나 골드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뭐 그런 거였어 정확하진 않지 근데 저는 이때 이때 뭘 많이 뺏어 와야 되요 스피팅 코브라 고블린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알려주자 스피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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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한번 써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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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나와라 1, 1, 1 1나와주세요 아, 이거 저, 내 초석인데 옆으로 넘어갈 초석이다 아, 이 얘는 오히려, 아,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어 아, 큰일났네, 왜 이러지? 아, 저, 너무 이상하게 게임이고요 남 좋은 일을 너무 잘 시켜주는데요 남 좋은 일을 너무 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남 좋은 일을 너무 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남 좋은 일을 너무 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일을 갖고 싶네요 카드! 오케이! 44. 하얘요 하얘요 마이템 이 해야돼 거기에 있어가지고 방템이라도 없으면 모르겠다 방템이 있어가지고 아 틀났다 아 진짜 방템이 없잖아요 지금 아 이렇게 또 뺏기네 아 없잖아 뭐 또 하필 닌자한테 뺏기냐 닌자는 죽이기도 힘들어요 스페지 미친 느낌이라 저게 아 얘를 남겨놔야 돼요 그럼 아 진짜 뭐 좀 해볼라 그러면 나도 틀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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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이 알뜰살뜰이 잘 생기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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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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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좋은 기간을 보내주세요. 80짜리 있는데... 80짜리 있는데 30짜리 왜 필요하겠어요? 80짜리 버려야지 저게 맞죠? 그치? 이것도 버리는게 맞죠? 저 버렸나요? 방어템? 안 버렸구나 안 버렸구나 안 버렸구나 더 쓸 가능성이 다분한 게임이긴 했어요 저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야 이제 넘어왔네 좋은 짓을 하려고 넘어왔니? 필요없어 할아버지 ㅋㅋ 지나가서 저를 다 수업하고 있습니다. 제발 들어가라 끝내자 끝내자 고마웠다 고블린 아니었으면 못 이겼을거야 너의 고블린 너뿐에 이긴거야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너는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냥 이제 영구에만 매진하시다 보니까 야 이렇게 심하게 차이가 났었구나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하면서 저 때가 아마 고블린이겠죠 고블린 때 이제 빼서 온 거겠죠 제가 고블린 아니었으면 졌어 고블린이 고블린이 이게 뭐냐 고블린이 고노스 아택 고블린이였고 고블린이 고블린이 조용히 고블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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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Гsky 진짜 한 번 그냥 빵 쓰고 마는 애네요 이건 뭘까 이거 저거 방어용이잖아요 이게 인재 나왔어요 인재 이게 뭐였죠? 디펜스 뭐였어? 설명이 달라요. 심지어 앞이랑 뒤가 문제는 이거 샷을 바꿔야 된다. 일단 자고 이겨놔서 반디도 깎고 칼일하고 다시 해보죠. 문제는 될려나? 완전 다시 짜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캠페인용 댁이 따로 있긴 하거든요. 스토리 모드? 제가 지금 발란스를 못 찾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청몽청몽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한다. 너무 바보스러운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다. 돌릴때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밤에서 아직 안 깼거나 밤을 자야 되거나 그럴 때 계속 게임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하다 싶은 그런게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어차피 저 뭐야 현재 상태에 저는 더 이상 뇌라는 걸 쓰지 않기 때문에 쓸 수도 없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머리 쓰는 게임들은 원래 안 할라 그러는데 이제 할 수도 없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뭐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야 뭐 스트레스를 좀 받긴 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받으면 이제 아예 안 해야죠. 요런 거 그래도 뭐 아직은 나름 재밌게 즐기고 있으니까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